감동란이 이번 계기로 함부로 단정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합니다. 당신이 상대해온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보다는 당신이 꽤나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도 무식해 보입니다. 감동란은 혼혈이 예쁘다는 속설에 코웃음을 칩니다. 잘생긴 남녀가 결혼해서 예쁜 혼혈이 태어나는 것일 뿐이지 혼혈이기 때문에 예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의 프로기사 헤이자자는 엄청나게 예쁜데 혼혈입니다. 혼혈이라서 헤이자자가 예쁘다고 말하면 김태희가 혼혈이라서 예쁜 것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쁜 혼혈들을 아주 많이 대더라도 혼혈이라서 예쁘다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혼혈녀가 예쁘다는 속설을 다룬 코미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들 중에는 유전자를 언급하면서 혼혈녀라서 예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쓴 혼혈의 미모에 대한 논문의 요지는 그런 댓글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논문은 Perception 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는데 이 학술지는 SCIE 즉 과학인용 색인 확장판에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학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가서 쓰레기 학술지라는 소리는 잘 안 듣습니다. 되도록 자신과 유전적으로 다른 상대를 선택해서 자식을 낳아야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자신과 유전적으로 많이 비슷한 짝과 자식을 낳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친남매 사이처럼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한 상대와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유전자 복제에 매우 해로운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종의 동물들이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상대와 짝짓기를 할수록 번식 손해를 볼 만한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해열성 유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해열성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끼리 만나야 유해한 효과가 발현됩니다. 상대가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할수록 자식에게 같은 유해열성 유전자를 물려주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MHC의 다양성 부족으로 면역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온갖 종의 동물들이 자신과 MHC가 많이 다른 짝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이유들과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근교 약세 현상과 잡종 강세 현상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혼혈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전적으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 강세 덕분에 자식이 우월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사회에서 혼혈로 인한 잡종 강세의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무시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우월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남자가 우월한 여자를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월성의 기준은 당연히 번식 능력입니다. 혼혈로 인한 잡종 강세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남자가 우월한 여자를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뭔가 특별한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혼혈이 미모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겁니다. 마이클 루이스의 논문에 따르면 혼혈의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랍니다. 과학자가 설계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쁜 혼혈들을 나열하는 것과는 과학적 가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전히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단히 빈약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대충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혼혈이 상대적으로 더 예쁘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란이 이번 계기로 함부로 단정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합니다. 당신이 상대해온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보다는 당신이 꽤나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도 무식해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